강서 공인회관에서 가요가 좋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엄마들 그리고 내 자식들과 남편들은요 어디가서 기죽지 말라고 누구에게나 뒤처지지 말라고요 온갖 멋을 다 부려주고 입혀주고 꾸며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럴 만한 여유를 못 갖고 살아간답니다 그러게요 결혼 전에는 말이죠 자기가 꿈이 아주 바쁘던 아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줌마가 되어가는 모습 이렇게 볼 때 말이죠 남편들도 조금 안쓰러워요 네 그래요 여러분 내일은요 여자들의 날 엄마들의 날로 전하고요 우리 함께 예쁘게 화난도 하고 예쁘게 옷도 입고요 여유로운 시간 노래방도 가서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그런 시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? 네 예기네요 그렇죠? 네 가요가 좋다 가족들만의 약속입니다 남편분들도 모두 다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될까요? 네 네 벌써부터 여인들의 마음이 서는이고 있습니다 네 그 엄마들을 위한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송은영씨가 부릅니다 여자의 화자 여러분 또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트북장 노트북장 다짐 사랑하는 사랑 떠나 버린 그 사랑도 아름다운 그 추억 아름다운 그 추억 아름다운 그 추억 아름다운 그 추억 아름다운 영원 충분한 어머니 섬 당연하게 영원히 다 떠나 보인 그 사람도 가득 담은 그 추억도 미래하는 그 사람도 가득 도움이 지냅니다 꽃이 피고 나를 잃지 않고 하나님 내리면서 흐름해가 숨길 수 있으며 바람이 찾아올 때 흐름해가 숨길 수 있으며 피망하게 흐려옵니다 피망하게 흐려옵니다 피망하게 흐려옵니다 경철의 흐름 감사합니다.